저희 서승혁 실장님, 아리바님 모두 모두 다 사랑합니다. 그리고 무엇보다? So what? 사랑합니다. 그리고 우리 멤버들 너무나도 사랑하고 보고 싶습니다. 여기 유나가 와있어요. 오늘도 이렇게 응원하러 와줬는데 오늘 저희가 공중파에서 첫 1위거든요. 일단 항상 응원해주는 우리 천연시대 멤버들 네 너무 고맙고요. 사랑비도 많이 사랑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네 감사합니다. 네 축하드립니다. 네 축하드립니다. 네 오늘의 뮤직뱅크는 여기까지입니다. 네 다음 주에는 더 핫한 무대들로 돌아가겠습니다. 네 다 함께 외쳐볼까요? 음악이 필요할 때 생방송 뮤직뱅! 텐션 마실 미장아 나를 좁아줘요. 네 좋아해. 네! 네! 네...! 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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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